네 안녕하십니까 심동구자유애국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심동구제도의 실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심동구제도가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설치한다고 유효과 거기가 2주전에는 그랬고 지난주에는 제가 사실 독감에 오신 것 같아요. 국물을 기침해서. 그런데 우한페럼이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타격을 못 준다고요. 왜냐면 평소에 일단은 깨끗하게 매일 샤워하고 환경 자체가 깔끔한 것 플러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가 뭐 전부 된장 간장 김치 뭐 전부 발효식품이니까 우리 몸 자체가 이게 바이러스 덩어리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람들이 면역력이 훨씬 좋아가지고 나도 지금 사람은 별로 안 되죠. 중국은 뭐 그냥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 위생 상태부터 그 더러워서 그걸 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거기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심폐소생술이라는 이런 게 아직 개념이 안 잡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차하면 그냥 119가 와가지고 산소 마술을 꽂고 뭐 전기충격기 갖다 대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의료체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한국사람들한테는 별 그게 아닌데 지금 자꾸 정부가 속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해가지고 1월 21일 날 치운 그거 지금 우리가 확진자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뭐 13일 동안 아무 조차한 게 없어. 대통령은 무슨 저 휴가라고 양산가서 양산가버니까 그 휴가말에 영하구경 가고 그 김정순 회사하고 그게 굉장히 한강이 지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기에 딱 이게 제압을 했으면은 빨리 좀 수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좀 키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안하는 것도 그도 우한 그쪽에 후베이성? 후베이성 했는데 지금 중국이 전역으로 다 퍼지잖아요. 지금 중국의 확진자가 3억 명이고 중국 자체에서 76개 도시가 다 봉쇄됐다는 거 아닌가? 그리고 4억 명이 지금 이동 제안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역, 버스, 뭐 이런 거 전부 다 운행을 안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서 오는 거 무제한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정부가 잘못 와요. 아니 아니 아니까 국민들이 좀 불안을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또 좋은 소식이 오스카상. 제92회 아카데미 시장 측에서 우리 기생충 오스카상을 받았다. 완전히 습관했던 부분이요. 그게 오늘 한시 반쯤에 제가 시상생활을 보고 왔는데요. 완전히 6개 부분인가 그렇대요. 거기에 4개를 완전 습관해서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감독상, 장편영화상, 각본상까지. 이거는 비영어권에서는 영어권 포함해서 이렇게 4개 부분을 완전 습관하게 좀 드문 케이스고 비영어권에서는 이게 첨이랍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기생충 영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뭐 애들 말이죠. 그 입시 부정하는 거 서류 위조하는 거 있잖아요. 꼭 조국 입시 서류 위조한 게 많이 나왔잖아요. 동양대 총장 표상자부터 그거 하도 많이 나왔는데 그거 다 지금 기소가 되었거든요, 제목으로. 그런데 기생충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약간 자파 성향의 영화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화가 될 뻔했어요. 아 기생충이?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사에 아주 큰 촉직을 담긴 거예요. 혹시 각본 쓸 때 조국이가 각본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 하던 짓을 그대로 지금 드러냈겠지. 그런데 하여튼 우리 배우들이 시상식에 나중에 작품상 이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할 때 거의 다 그 출련배우들을 작가까지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제가 보기에는 자랑스럽고 제가 정말 축하드리고 싶더라고요. 저 말도 잘해요. 저 사회에 보는 미국 코미디라는데 교포의 신문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있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시상식였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공룡이 이렇게 나날이 가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가 기생충 우리가 우리도 기생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파란집에 기생충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기생충이라는 저는 그게 의감이 몸에 그냥 기생해 가지고 영양분 다 빨아먹는 아주 그냥 벌레잖아요. 사실은 기생충이. 굉장히 우리가 탁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 지금 사실 정치권이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기생충 같은 정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나라를 그냥 갈가먹는 거야. 국민들 세금을 한 걸 전부 다 포퓰리즘으로 말이죠. 공자 복지로 말이죠. 해가지고 표 살라고 그러니까 지금 4.15 총선이 지금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워낙 이게 실정이 많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합하려니까 결국 돈으로 국민이 세금으로 가지고 그냥 저 농촌에 있는 노인들부터 해가지고 막 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창 우리 부정선거가 타락했을 때 고무신 가지고 막 펴사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심지어는 현금 봉투를 가지고 돌리고 말이에요. 꼭 그러한 짓을 연상시킬 정도로 돈으로 지금 다 만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국민성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세계 문명국이잖아요.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는 5천만 인구 중에 그래가지고 3만불을 돌파한 나라가 세계 7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게 통합니까? 지금 그게 국민들을 아주 너무 쉽게 본 거예요. 이 정부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사상 초유의 부정선거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13명을 청와대 그때 민정비서관 부터 해가지고 쭉 다 기소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그때 검찰 인사 학살을 하고 완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자르고 말이에요. 오도가도 못하게 해 놨는데 지방 발령 낙이 딱 이틀 전에 기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말이 없어요. 왜냐면 청와대 8개 비서관실이 다 일루가 돼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완전히 선거부정을 개입을 했는데 부정선거 개입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고 할 말이 없겠지 자기들이. 근데 이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직접 해명이 돼요. 그게 공소장에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31번 조선일보 같은 경우 35번 대통령이 직접 나와요.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뭐 이렇게 참모들 이거는 굉장히 선거에 대해서는 중립을 시키는 강조가 처음에 서문이 나온다고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직접 표현이 31번 또는 35번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얼마나 그렇게 최순실 따지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전부 조작이야. 하여튼 일단 현재까지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과목 계시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몇 번씩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은 민심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자기가 무슨 말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사과를. 한마디도 없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기생충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한 폐렴. 정부에서는 중국에 눈치 본다고 우한 폐렴 말을 또는 제가 보기엔 중국 폐렴이거든. 우한이 중국어 아니에요. 그런데 우한 폐렴 말을 가능하게 쓰지 마라. 해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청와대가 웃기는 게 어제 청와대 근무 소득을 하고 말이에요. 공중에서 초밀입자 소득액을 살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불안해 죽고 있는데. 그런데 청와대의 그러한 행동 자체가 국민들한테 더 불안감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진천도 가고 우리 중국에서 수송해 온 우리 교민들, 국민들 위로하러 간다고 갔잖아요. 그런데 우한 폐렴 걸리도 걱정하지 마라. 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데 정작 자기들은 청와대만 소득을 하고 이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배터리 등 미사일 있잖아요. 그걸 또 청와대 재산에 갖다 놨다. 그런데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없다고 비핵화에 그렇게 자신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또 배터리 등 방어용 근접 방어용 배터리 미사일을 요기 미사일 배치하고 말이에요. 사드도 뭐 있었습니까? 사드도 반대했잖아요. 사드도 반대해놓고 자기들은 자기들은. 그다음에 그전에는 재작년에 탄지균 그때 미군부대 탄지균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탄지균 백신을 또 청와대만 구입해가지고 또 여쭤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권은 말이에요.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자기들의 안전이 우선이야.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그 패트레이트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패트레이트 그거 어디서 빼오는 줄 아세요? 그거? 경상도에 있던 거 빼온 거예요. 왜? 야 경상도에는 사드가 있으니까 패트레이트 없어도 되지. 이러고 빼와놓고 사드는 또 가동 못하게 해버리고 나쁜 놈이 그러고 우리 공중에서 청와대 방역했지 않습니까? 방역하기 전날 무슨 일이었는지 아세요? 중국 신임 대사가 와가지고 악수하고 방문했어요. 그 사람이 오고 나가지고 돌아가고 나가지고 몇 시간만에 9일 날 방역하겠다고 바로 보도해버리고 9일 날 방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하고 대사가 왔다 간 그조차도 재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다고 그려놓고 중국 사람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정부가 기본 조치를 그게 모든 전문가들이 방역 전문가들 많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조치가 유입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보유한 가능성이 높은 그게 결국 중국이잖아요. 그럼 중국 전부 다 입국을 차단해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미적거리고 한참 지내서 후베이성에서 오는 것만 차단을 했는데 지금 중국 전적으로 다 퍼지풀어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76개 도시가 다 봉쇄가 되고 4억 명이 무려 이동을 제한시키날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중국 국내 그 조치보다 못한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무방별로 그냥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일한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한쪽이. 중국인들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곧 3월 대학 대학하면 중국 유학생만 10만명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조치는 안 하고 대학한테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청와대 소득이나 하고 아주 뻔뻔한 거죠. 이게 도대체 이런 식으로 국가를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당연히 이거 오해인지 몰라도 오해를 당연히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하는 처진 자체가 아무 상관에 하는 짓이 기생충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지금 완전히 안에 내란 일어날 정도로 지금 민심이 안 좋고 내가 김정은 차라리 흉내라도 좀 내라. 김정은 그렇게 많이 죽기 쉬웠는데 북한은 바로 그냥 중국하고 북한 국경을 표시해 버렸잖아요. 우한이 이거 딱 터지자마자 일치해 중국하고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북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표시할 정도인데 북한 뭐 그렇습니까? 몽골, 중국하고 접경하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다 그냥 표시해 버렸잖아요. 미국하고 일본 뭐 말할 것도 없고 탈북자도 강제 북송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건 북한 애들이 그랬으니까 한국에서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부가 오늘 기생충 얘기부터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기생충 같은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박미를 해야 돼요. 차제에 그런데 그래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소위 외국과에도 넣어주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정말 대한민국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아주 악질 정권에 의해서 악질 정권에 의해서 악질 정권에 의해서 망가지는 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도 안 오르고 말하지만 뭐라 이게 문제 있는 거를 개판을 치는데도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희망이 보이는 게 황교안 대표가 그저께 종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원래 제가 종로 출마 한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안 하기 잘했는데 워낙 저도 좀 답답해가지고 나라도 나서는 게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종로에 뭐 제가 좀 그 승관이 뭐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정치 거물급 정치 신임이 뭐 출마 안 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무리하게 하는 거는 내가 자제하는 게 맞다. 분명히 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출마할 거로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 출마를 했잖아요. 비판도 많았지만 좀 떼져가 있지만 하여튼 용단을 내린 거죠.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 아마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굉장히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대표가 뭡니까 새로운 보수당? 네. 어제인가요? 그 저 자기가 저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겠다 하면서 자기는 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극격히 자유한국당으로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무슨 대학생 정치평론 프로젝트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게 전공자들 이라는 요소가 없는데 거기서 종로 각지에 다니면서 긴클이 여론조사로 붙이는 거 있잖아요. 딱 둘 있어요. 이낙연 황교안 딱 둘 있는데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더블스쿠아로 황교안 대표가 열쇠로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 긴클 해보니까 199명이 붙였는데 거의 더블스쿠아의 3배 3배로 황교안 지지가 높아요. 거기 보니까 144 황교안 이낙연 55 이래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무작위로 지나가는 분들이 황교안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황교안 대표가요 이낙연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문재인을 상대해야죠. 왜 이낙연 문재인만 공개하면 돼. 왜냐면 정권 심판이 정권 심판이지 종로에서 이낙연 같은 사람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압승할 겁니다. 압승. 관계하는 자유한국대표 제가 손에 좌절을 찌어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대표 4.15 체제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 중선은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완전히 4파 독재정권을 연장시켜주느냐 아니면 이걸 정권을 갈아치우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것이냐 이게 이게 기로에서 있는 선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에서 제가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거의 200석 가까이 압승할 거로 저는 야차합니다. 듣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게 기생충 박멸하듯이 완전히 차제의 4.15 총선을 통해서 완전히 썩은 반국가 세력 그게 사실 기생충이거든. 대한민국이 기생충이거든.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 추정하는 세력이잖아요. 주사파 완전히 장악하는데 청와대도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사법부 언론 노동계 문화예술계 전부 이게 지금 전부 기생충 같은 세력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완전히 쓸어버리기 전에 고통과 환난을 줘가지고 고통과 환난을 준다. 그런 내용인데 폐기하라고 주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나로 망하는 것 같아 기도도 하고 저도 교회 안 나갔는데 내가 철화 예비도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역사도 공부하고 세계사 국제정세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무슨 보수 유튜브 방송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언론사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권이요 문재인 정권이 야민국 국민들 수준을 너무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얕잡은 거예요. 근데 국민의 80% 대학을 지금 진행하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문맹국이고 다 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모르겠지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퍼져가지고 포퓰리즘 하면 이게 자기들이 지지하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또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 조작해가지고 통계까지 조작하는 통계 통계 선거 이게 저는 이게 한계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거의 다 낀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의 4.15 총선이 아마 이 정권이 기생충 박멸하듯이 왜 기생충 박멸하면 기생충 약 먹잖아요. 다 그냥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4.15 총선이 기생충 약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또 부정선거 분명히 준비할 겁니다. 이번에 하는 이야기가 사전투표를 절대로 하지마라 하더라고 바꿔치기하고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무조건 본투표 날 가라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얘기가요. 자유통일당이 얼마전에 며칠 전에 창당했잖아요. 김문수 근데 김문수 대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김문수 대표 제가 출연해가지고 방송판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만나보게 됐었는데 김문수 대표가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자유한국당에는 굉장히 긴장을 준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극격히 변화가 보이잖아요. 그게 지금 통합하는 것도 핵심과 통합 기치를 내걸었잖아요. 핵심하는 그게 나는 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희망을 걸어도 되는데 부정선거 문제는 자유통일당에서 이미 조직을 출범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부정선거 감시단 그냥 안 두겠다는 거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부정선거 감시 조직을 만드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쉽사리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특히 사전투표하면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가능한 상황에서 투표하지 말자 이런 운동도 있는데 물론 대비는 해야 되지만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대 지금 이 정권이 울산 송주로시장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하면 완전히 폭발합니다. 그래서 자유당 때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유성관 대통령 전혀 지체한 적도 없고 자기가 해당도 안 돼. 이기분 부통령 때문에 이게 조직적으로 부정선거 했단 말이에요. 그거 발각이 나가지고 거기 그때 내문부 장관인가요? 사형 당했어요. 사형 당했잖아요. 다 사형 당했어요. 이기분 부통령 자살했잖아요. 전부 일가족 다 자살했거든요. 전부 사형 당하고 그런데 위성관 대통령까지 하얘하고 스스로 하얘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하얘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게 내가 잘못했다고 독재했다고 이거 하는 거는 자기가 보람있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나는 국민들이 원하면 물러나겠다. 그래도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 3.15 부정선거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울산시장 부정선거는요. 아마 10배 100배가 더 심하다고 이게 완전히 처화돼서 조직적으로 다 나왔거든. 그런데 이거 이 상황에서요. 울산시장 부정선거뿐만 아니고 워낙 악재가 많습니까? 이거 실증이. 조국 끄는 부터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국민들의 가치를 전도로 시킨 거거든요. 저의를 완전히 실종시킨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그대로 큰 분소를 뻥뻥치고 1년 내에 핵 폐기하는데 핵 폐기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더 늘어나고 미사일도 또 고도화되고 완전히 그냥 사기 사기 사기가 한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게 문재인 이건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짓말 정권이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절대 그때 이번 4.15 총선에서는요. 문재인 정권이요.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플러스 4 있잖아요. 범여권 정의당 포함해서 다 합쳐서 100석은 얻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소멸될까? 하여튼 국민들도 안심하십시오. 지금 민변 출신 변호사가 탄핵 이거 탄핵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변까지 민변 변호사까지 오늘 보니까 한변이라고 있잖아요. 한반도 인구가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거기 대표 변호사가 김태원 변호사거든요. 그분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1심 때 더러운 잠 박근혜 선수 누가 아직 재판 받고 있는데 1심에 행사권 무료로 변호해 줬거든요. 한변에서 그런데 오늘 한변 소속 변호사 475명이 성명 발표했어요. 부정선거 이거 밝히라. 그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교수님들을 다 들고 오려고 하여튼 하여튼 기생중과 같은 문재인 정권 박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명이 지금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 사라지고 북한도 사라지고 중국 무너지고 뭐 여차하면 만족까지 그냥 다 우리 영역이 될 수 있게끔 중국 끝났어요. 중국은 끝났어요. 북한도 끝났고 이거 중국 붕괴 안 하는 거 붕괴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소련이 1991년도 붕괴했잖아요. 저 연방이 근데 그 5년 전에 체로노빌 사건났잖아요. 그게 여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해가지고 소련 연방 해체까지 물론 레이건 행정부에서 스타버스 있잖아요. 그게 가지고 과잉 과도하게 재력도 안 되면서 군비지출을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이 엉망이 돼 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체로노빌 영향까지 있어가지고 붕괴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우한이기에요. 중국 공산당 정권 있잖아요. 붕괴 도화선으로 저는 그리고 이게 북한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고요. 북한 지금 외화가 다 말라가지고 김정은 통치장국 말라간다고 이거 리더십 자체가 가짜 외계 우상화 리더십 자체가 붕괴 북한은 김정은 리더십 붕괴단 끝이거든요. 전략적 중심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상태에 문재인 된 것까지 붕괴할 기증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의 기회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통일된 통일한국이 아마 미국이 동북아 이쪽은 통일한국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다 컨트롤. 게임천지 역할을 다 하는 거고 중동쪽은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제가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하도 열이 받쳐가지고 진짜 제 스트레스부터 그런데 결정적인 건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제가 출마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출마하는 바람에 아 이거 되겠다. 이게 진짜 자유한국당이 필승한다. 우리 우리 뭡니까 우리 제동님을 좀 모셔가십시오. 고성국TV에서 8월 14일날 작년에 8월 14일날 시리즈로 10회를 4.15 총선 필승진략 필승 대진략 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토론을 했거든요. 첫 토론회 제가 초점을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토론을 했어요. 패널로 참여했는데 나머지 내부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또는 전국회의원 한계의원 정당해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자유한국당이 이 상태는 곤란하다. 지질이 안 올리니까 좀 이렇게 바꾸면 충분히 이거는 생산이 있다. 그런데 제가 제 이야기를 들어서 바뀌는 건 알지만 분명히 자유한국당이 바뀌고 있거든요. 국민의 마음이 쏠리는 정책을 조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엔 필수 아니 필수 제동님을 모셔 가라 제동님을 모셔 가야지 제가 하면 또 가서 제동님을 국회로 모셔 가야지 박근혜 대통령 더러운 잠도 던졌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도 표로 확 땡길 거고 그리고 미국의 워컬리지 나오셨으니까 미국하고 라인도 있을 거고 그래야지 희한한 애들 다 될 거 하죠. 찐따같은 자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